문재인 정부는 주한미군이 나가기를 원하는가? 지난 7월 29일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주독 미군이 3분의 1 감축된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백악관에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존 볼턴 전 미국 NSC 보좌관은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분명히 암시했고 지난해 8월 본인이 퇴임하기 직전에 마지막 한국을 방문했을 때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으로 인해서 우리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볼 때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단순한 기후가 아닌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실체적 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위기는 우리 내부에서부터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 등으로 사격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훈련장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있지만 최소 훈련 일수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라함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최근 공개 강연에서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해 준비태세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토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경기도는 8월에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해달라는 비상식적인 건의를 통일부에 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의 관계 장관들은 논의가 없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비롯해서 정부의 어떤 회의체에서도 이 주제를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되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주요 인사들은 주한미군은 아무리 우리가 나가라 해도 안 나간다. 주한미군 감축 상황이 오면 이를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카드로 쓰면 된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군사력의 오바케파가 아닌가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한미군의 핵심적 역할과 중요성을 애써서 폄하하는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한미군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안정을 지키는 필수불가결의 전제조건입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미국 협상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이 되어서도 안 되며 그 어떤 나라의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돼서도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의 중대한 사안인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공식 비공식 논의가 있었는지 국민 앞에 정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높아지는 주한미군 감축 우려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논란을 불식시킬 대책은 무엇인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국민은 종전선언 추진, 판문점 합의, 국회 비준, 대북전단 금지 등 대북 유화정책 패키지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 여당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보여주기식 깜짝쇼에 불과한 또 한 번의 미국 정상회담이라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해명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야당은 문재인 정부는 주한미군이 나가기를 원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과 대화만 할 수 있다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즉각 밝히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2020년 8월 5일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오늘 발표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없으시면 저희가 백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